여기는 포즈 인증센터 중고차 인증센터 건물이고요 차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일단은 돌아볼까요? 재고가 있어야 할텐데 신선이 대신 메세지 그냥 빨리 보러 왔어요 센트륨? 아니요, 그냥... 센트륨 드디어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13.000원은 변화되는데요 라임은 안된다 열정이 없어요 하얀 브러쉬 라이크가 조금되고 조금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도 똑같아요 누워보라고? 잘 수 있지 크기 크다 오빠 이것보다 잘하면 멋지 않아? 안쪽 한 번 볼까요? 안쪽?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아담한 공간이 나오네 여기도 아 깨끗하지가 않네 근데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아담한 공간이 나오네 여기도 깨끗하지가 않네 근데 크루스? 크루스? 아 크루스? 아 여기 타이어도 새 건데 거의 그치? 타이어도 잘 안 나고 새로운 타이어도 맞나? 거의 새로운 타이어도 거의 새로운 타이어도 거의 새로운 타이어도 네 만약에 이 타이어도 잘 안 되었으면 최근에 잘 안 되었네요 모든 타이어도 잘 안 되었네요 아 이 타이어도 잘 안 되었네요 네 네 차가 녹슬었는데 응 이정도는 연식되는 아 이정도는 이렇게는 관리 안하지 ㅋㅋㅋㅋ 아 안에는 퇴퇴하나요? 청소했나보지 청소해야지 청소만 하는 건 너너보다는 근데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엔진 소리가 나쁘진 않아 엔진 소리가 나쁘진 않아 아 여기가 중요하지 음 깨끗한 편인데 여기도 갈았나 본데 저기도 갈았나 본데 아 그냥 일반적인 아 넘비 괜찮겠네 이 배터리도 새로운 저는 생각해 배터리도 배터리도 새로운 배터리도 보면 네 배터리도 이렇게 아주 새로운 차가 너무 넓게 겉에가 낡았어 하우트레인은 괜찮은데 실내가... 실내, 실내... 이거 어떻게... 깔고 운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팔대가 운제네 팔대가 이 정도의 염식차는... 10년도 안된 차인데? 타이어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로드트리 하려면 있어야 돼 이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only with the discount I think because the outside is a little bit um yeah like damage damage in here also how much? how much can we get discount? I mean so we usually take in consideration all the damage and everything 가르치다 우연은 근데... 내가 만들 수 있는지 말아야 할 수 있는지 네, 이 사이도... 이게 좀... 네, 그가 쉽다 제가 사이도 샴푸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사이도 샴푸하고 아마... 700원? 네. 2000원이면 그가 가장 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가격이 매우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720불 정도? 720불 정도? 71000정도. 응. 너는 어떤거 같애? 나는 괜찮은 것 같긴 하네. 나는 좋아. 아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원당어전. 근데 터보도 없어서 그렇게 고정량도 없고. 그렇지. 터보가 없으니까 괜찮지. 나도 그럼 터보가 없는게 아닌 것 같아. 터보는 없네. 1000불? 터보가 없는거 같은데? 최선의 세она. 뭐하자? 음. 난 괜찮은데. 테스트로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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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야 너? 미안. 너가 이 두으로. 아우. 너가 다 똑같아. 했다. 넋다. 예. 그래. 따뜻해. 넋는거야. 일단 시승을 한 번 해볼게요 해봐야지 뭐 차는 뭐 편하네 앉아보니까 앞에 앉아볼래? 수동이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시야가 조금 느끼리네 지금 밖에 이 사이? 예스 오케이 3층의 제트네 차는 6층 2층 시동 터블라 안 나갑니다 아 안 나갑니다 아반떼 느낌 나네 차가 이렇게 큰데 2층 시동 터블라 이게 수동 패들이 없으니까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지 이게 수동이 되나? 편해요 아 어때? 응 아 아 틈다 너 이때부터는 계속 지금 수동이잖아 좀 몇 푼 지나 몇 푼 지나 몇 푼 지나는 돌아갈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너무 안 바뀌네 안 바뀌네 깨진 것 같아 아 진짜 깨진 것 같지 않아 어 어 아 아 아 약간 크랙 갈 것 같아 여행낸 게까지 따라다니는 크랙이 무 아 아 가시 보이네 저것도 깎아야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약간 떨리면 있네 아니는데 응 왜 그러지 아 당연히 안떨지 뒤에다 안넣으면 이거는 저 니션마운트나 엔진마운트나 거의 트럭 느낌이네 트럭같은 차지인거야 엄청 딱딱한 차네 약간 생각보다는 좀 상태가 썩? 그냥 깨끗하게만 한거였어 고민해볼까? 우리 땡큐 아 we can consider 야 천불 깎으면 가격이 와 그러면 만천불이니까 떨어지긴 하네 싸긴 싸이네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 최소 저정돈 내가 차에서 잤다 그렇긴 한데 차가 고장 났거 같아가지고 너는 중고차 어떤거 사도 마찬가지죠? 되게 상태가 막 좋은느낌은 아셨어 고무를 저거하면 해결된다고? 아니 떨리는거 떨리는거 그렇지 엔진마운트 미션마운트 갈면은 대부분 해결돼 근데 그거는 큰작업이다 엔진 내려야돼 내려야돼 이 옆에 있는 유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마킹냐에 따라서 가격이 가변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없을때는 여기 가는사람 별로 없을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격 싼거지 근데 엄청 밀리면 뭐 10불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로 돌아가는게 미국 고속도로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거 있으신가요? 하하하하 없습니다 고속도로 좋아요? 저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구에요? 고속도로에서 어...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는 제롬이 같은 애들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은 이 돈 내고 달리는 도로에서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 왜냐면 차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한다고 하하하하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게 제보 감사드립니다 급해갖고 유료 도로를 탔는데 자원천히 가는거지 돈 내고 가면서까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럼 이제 국물을 한번 눌러주셔야죠 똥집 똥집 이게 도시가 작았다보니까 러시아어가 꽤 길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섯시에 퇴근하는게 아니라 다섯시에만 퇴근하는게 아니라 여의도랑 비슷하네 다섯시에서 일곱시 사이가 막히고 일곱시 넘는걸로 괜찮아진거 이거 똑같은 레스프러 두 노멀 더블 치즈 버거 큐티리라고 해서 두 노멀 더블 치즈 버거 두 노멀 더블 치즈 버거 두 노멀 더블 치즈 버거 베이컨 할라피뇨 피클스 그릴더 도닛 오케이 버거 다섯개 35볶 올라왔어 가격이 엄청 좋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아이 케첩? 아... 예스 고객 케첩 당연히 있어야지 케첩 버거가 왔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안녕 피태리 처음이자 마지막 피태리이고요 여우 아줌마같아 여자만 나이도 어려보이던데 근데 미국에서는 여자라고 혼자서 시작하는데 어차피 열여섯살때부터 남자건 여자건 다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도 여자들 무시하면 안 돼 아줌마들 얼마나 턱한데 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저렇게 이쁘게 찍어놓고 사진을 디테일이나 녹슬고 녹슬고 맞잖아 검은색 아래 바퀴 아니 저 기본 휠은 다 저렇게 생겼는데 검은색인가? 나 색깔은 맞게 소개를 좀 봐야지 똑같은 어 같네 시트봐 시트 시트가 똑같네 시트 아저씨 시트듯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커버가 씹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장배빵도 있네 그니까 얼마나 차를 거칠게 몰았을까 딱 캐릭터가 딱 느껴지지 않냐 담배에 후렴 피면서 겉에 보이는건 다 깔끔하게 간거지 돈 안드는거 배터리 10만원짜리 갈고 하아 일단은 카드가 되돈 곳 제가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카드가 되돈 곳이 몇군데 없잖아요 여기가 되는거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한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사려고 했던게 왼쪽에 있는거 12,473불짜리 연식을 야 뭐니 주면 오우 저렴하다 로그인전 경차 스파크 얼마 안된거잖아 근데 이렇게 아씨 신차같은데 거의? 2020 오우 8,990 이야 로그 저거는 발뽑근을 못자겠네 이거는 대각선으로 못자 로그가 작긴하지 펑크가 작아 1.6 에코부스트야? 크 어 에코부스트가 터보랑 썼어 그러니까 이천시시라는 얘기네 1.5 에스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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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괜찮네 체로키 1.5로 돼? 크기가 저 크기가? 터보가 아닐까? 터보기라 터보기라 뭐 터보이기도 없네 에코부스트 사이즈 1.5로 체로키 음료 없네 시음을 근데 러시 칼 음료 에스캡 러시 에스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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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